녹화 누르고 자 월요일 화요일 너무나도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2월 14일자 방송이고요 대표팀 싸운 얘기를 접했어요 좀 충격적이던데요? 엄청 충격적이던데? 왜 그랬을까? 일단 축구 전문가들 진짜 한국 축구팬들은 어 어쨌건 클린스만이랑 저 누구냐 정몽규 나가야 돼 팜피린 이거 하루에 하나 먹는 거 맞니? 네 성인 1회 일정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뭔가 약간 감기 걸릴 것 같은 딱 그 증조 그거 먹고 타이레르기 드세요 응 예방에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예 그 2명을 지금 이렇게 선수들 대표팀 선수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 지금 정몽규 진짜 독사 같은 사람이다 대표팀들 지켜줘도 모자랄 망정에 지금 자기한테 화살 쏠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정리나 이런 것을 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일단 내보내지 말았어야 됐고 이걸 내보낸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됐고 일단 그것서부터가 잘못됐다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가던데 일단 내용이 점점 하나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손흥민이 이제 말 싸가지 없이 하는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뜯어말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붕대에 감고 있는 모습이 찍혔고 그게 이게 이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사단을 일단은 정리를 잘 딱 해야 돼 이거 교통정리가 진짜 중요해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 싸우건 싸우지 않았건 그 전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던 그 클린스만의 축구 그리고 클린스만을 안친 정몽규 이 둘은 대표팀이 주먹다짐을 했건 싸웠건 어쨌건 그 둘은 일단 내보내야 돼 왜냐면 사강 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요르단한테 그렇게 유효슈팅 빵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둘은 쫓아내는 게 맞고 그 둘 치우고 나서 이제 이강인에 대해서 좀 솔직히 징계가 좀 필요해 싸가지 없이 어디 몇 년 선배야 그거는 싸가지 없이 어디 그거를 주장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바로 정리하고 오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솔선수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아무리 해외에서 생활을 했고 어쨌건 그걸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단 자기가 축구선수로서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고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또 사랑받는 만큼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죠 워낙에 나 어리니까 그래도 너무 사리분별 못하는 거 같아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튼 이번에 이번 일로 인해서 이강인이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좋게 안 보이니까 일단 뭐 클린스만 정농균 그 둘은 세트로다가 그냥 일단 저 한국 축구에서 저 축구계에서 이제 좀 쫓겨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강인이 좀 참 그렇게 되네 참 그렇게 돼 어떻게 보니까 참 그리고 이제 요르단전에서 그 패스 미스로 인해서 그게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강인이 이상한 패스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뭔가 사인이 안 맞아서 두 번째 골 요르단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게 연결고리로 그 장면을 연결고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는 아 근데 난 진짜 이강인한테 너무 실망했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싸가지 없는 행동을 왜 그렇게 했지? 어 아니 나이도 그렇게 어린데 그 어릴 때 뭔가 더 어리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것도 사실 좀 그래 다른 선수들 어릴 때 안 그랬던 선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어 차두리는 뭐 한 거야 차두리가 그럴때라도 좀 저기 좀 줄빠따라도 한번 갈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통속이라고? 그리고 완전 썩어 들어갔네 오늘 하루 종일 카페에서 그 내용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 오늘 안 그래도 카페 보니까 동접자 수 80명 넘고 PC로만 이게 집계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엄청 많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퍼지는 바람에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좋았는데 선수들이 한국 축구 이상 다 떨구고 황금 세대라는 것들이 참 답답하네요 정말 조규성이 천사로 보일 지경이야 싸가지가 없고 좀 인성이 덜 돼 보여도 저 실력이 좋으면 그만이다 라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 그 풍토 그 기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람이 안 됐으면 춥고 아무리 잘해도 좀 외움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조규성이 천사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이라는 말 또 사실은 웃기는 말이지 이제 어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 하는 건데 스포츠계도 멱살 잡은 손흥민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나 싸가지 없었으니까 멱살을 잡은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손흥민 편드는 게 아니라 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규성한테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 모습 나왔을 때도 주장이면 좀 안 그러야 될 것 같다 팀원들 사기 낮추고 거기다가 조규성이 스트라이컨대 자기한테 패스 안 줬다고 그 찬스 날라갔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어 자기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그 다음 장면에서 그런 그 골대 앞에서 그 골키퍼도 없는데 슛 안 때리고 패스 준 거 아니냐 아 이 장면 보니까 좀 안타깝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또 조규성이 그 막 쇼해가지고 PK 얻어내려고 쇼하는 바람 그 장면 보고 나서 아 손흥민이 옳았다 또 이런 얘기하다가 자꾸 그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기우는 거 같아 생각이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 그 탁골을 한다는 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 중요한 경기고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그 면제를 받았어가지고 좀 슬렁슬렁한 걸 나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동안 너무 이미지가 좋고 둘이 다정다감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인터넷에 퍼져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표팀 화기의 한 줄만 알았지 어 어 뭐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대표팀 내에서도 분파가 나뉜다더만 위, 촉, 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김민재파 손흥민파 이강인파 이렇게 파가 나뉜다고 하더만 파벌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단합을 시킬 수 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빡센 그런 그 고참이 있어야 돼 최고참이 있긴 해야되는 거 같애 흠흠흠흠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게 이제 화살이 완전히 그냥 클린스만이랑 정몽규한테 쏠리다가 이 내용이 이제 퍼진 게 축구협회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퍼뜨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처음에 발설이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축구협회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맞다라고 인정했다며 되게 좀 그 뱀 같아 뭔가 그 정몽규 그 사람이 되게 잘 빠져나간다라는 느낌 이제 화살이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쏠리도록 되게 약간 좀 교묘하게 진짜 간사하다라는 느낌을 주더라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내 생각에도 이강인이 사과문 올린 것도 이제 봤는데 흠흠흠 흠 흠 왜 그랬을까 일단은 식사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작 좀 이렇게 전략 회의 좀 하자 모이자 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아 이것만 하고 갈게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달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달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달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흠흠흠흠흠 일단은 일단은 이거를 빨리 뒤집으려면 근데 지금 다 프랑스가 있고 뭐 영국가 있고 뭐 독일가 있고 이럴텐데 나를 잡아가지고 좀 기자회견을 빨리 해서 선수들끼리는 빨리 수습을 좀 해야돼 선수들끼리 빨리 수습을 안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정몽규랑 클린스만 더 멀어지는거지 표적에서 어 흠흠흠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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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월드컵도 준비하고 해야될텐데 어떡하냐 대표팀들 SNS로 그렇게 얘기만 하면은 흐지부지하고 끝나지 기자회견 열어야지 흠 흠 흠 흠 흠 그 어떤 것도 지금 뭔가 오피셜은 아니야 정확하게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대표팀들이 입을 열어야지 자기들끼리도 지금 말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이거는 그중에서 한 명이 총대 매야돼 그래서 자기가 목격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돼 어 이거 내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그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정말 많은 국민들 그 축구팬분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 그때 있었던 요르단전 있기 딱 그 전날에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하고 한 명이 딱 총대 매고 나서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어 그거를 해야돼 그래서 좀 그렇게 여론으로 라도 이강인 기를 죽여놔야돼 응 으 이렇게 이랑 저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랐어 그래서 요로단전에서 두 번째 들어갔던 그 골 장면이 이제서야 설명이 된다 이게 뭔가 이상했다고 느꼈는데 선수들끼리 사인이 안 맞고 그랬던 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거 내막을 알게 되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이강인은 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을까 그거였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 솔직한 말로 솔직히 축구선수고 다 나이대가 남성 호르몬이 막 그냥 미친듯이 뿜어져 나올 그럴 시기 아니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다 보면은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중요한 경기에서 패스를 안 찔러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솔직한 말로 자질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모르겠어 좀 기정사실화 시킨 그 자료 때문에 그런 건지 나도 마음이 자꾸 기울더라고 그거 왜 손흥민한테 패스를 안 하고 황인범한테 줬지 다시 황인범한테 주고 그 줄 때 뭔가 거기서부터 빠다리 나면서 완전 역습당해가지고 2대0 쇠기를 박아버렸잖아 요르다니 이 문제도 근데 축구협회나 클린스만이 비껴갈 수 없는 문제야 아니 선수들끼리 쌈박질하고 선수들끼리 단합 잘 안 돼가지고 대표팀이 좋은 경기를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말아먹은 건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축구협회도 그러고 클린스만도 그러고 관리감독은 감독이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감독 자리를 안 치는 게 축구협회니까 어른들이잖아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다 책임을 져야지 이번 일로 그냥 아예 싹 다 밭갈이 하든가 이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사안이 커서 둘이 그렇게 막 멱살잡이까지 갔다 선수들 다 말리려고 우르르 몰려왔다 그 과정에서 말리다가 이제 손흥민 손가락이 그렇게 됐다 이 정도면은 너무 크잖아 가장 어리고 싹이 보이고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 이강인인데 아쉬울 거 없겠지 아쉬울 거 없을 수도 있지 면제 다 받았지 PSG에서만 잘하면 완전 이강인이 완전 악랄한 놈이면 이강인 선수가 진짜 악랄한 놈이면 솔직한 말로 그냥 안 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안 하면 그만이야 멱살이 팩트가 아니라고? 멱살이...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쉬안컵 요로단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들이 다퉜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아쉬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며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창문 좀 열어줘라 이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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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의 SNS 계정에 비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쉬안컵 요로단전 전날 대표팀 선수는 선수들 간 불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축구 전문 유튜버의 요로단전 관전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감독의 무전술 또는 고갈된 체력 때문으로만 보기엔 선수들 간 손발이 너무 안 맞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로단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표팀 선수들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충돌 양상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당 식사 도중 일찍 밥을 먹은 이강인 등 대표팀 어린 선수들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리자 손흥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고 대표팀 일부 고참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의 출전명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정봉규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론에 대표팀 보라설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내분을 흘려 비판론을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지금 이 사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비판론 자기들한테 쏠린 그 관심을 대표팀들에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 행동 다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 지금 너무 여론이 거세니까 정봉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대표팀 말아먹고 이상한 사람 감독 안 치고 감도 없으면서 아주 뭔가 그런 파렴치한 자기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좀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생각은 일도 없고 정말 그 늙은 뱀? 요괴? 약간 악귀?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지금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 근데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 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건 클린스만을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불식시키고 자기가 최고 통솔권자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주관대로 클린스만을 안 친 거잖아 그 자리에 별거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별거만 좋으면 뭔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된다고 해서 축구가 더 발전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고 뽕에 차가지고 한 10년 더 해먹었을 거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더 있어도 된다고 봐 나는 솔직히 아시안과 우승했다? 그러면은 재평가 받겠지 아시안과 우승했으면 재평가 되지 정몽규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뭔가 밝혀지고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에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시안과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아시안컵 평가와 함께 클린스만 감독 거취 등이 논의될 내일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지 이런 제보가 오게 되고 꽤나 축구대표팀이랑 좀 가깝고 관련 있는 자가 이렇게 내부 정보를 흘렸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이면 사실 확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연락을 주겠다라던지 축구협회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되게 그렇게 모범답안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좀 추잡스럽다 너무 추잡스러워 그쵸? 그리고 어린 놈의 새끼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꼰대 같네 아니 뭐 어린 놈의 새끼들 뭐 밥 먹고 자빠서 자든지 아니면은 좀 얘기도 하고 좀 모이거나 좀 그랬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탁구를 치고 있었다고? 화연장하겠다 아니 뭐 물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 폭풍전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태도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런 식으로까지는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그 나이대에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뿜뿜 뿜어져 나온다 그래도 일단 머리로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참을 때도 참고 운동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으면은 오히려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다듬어져 있지 않냐 보통 존나 오냐오냐 하면서 컸나 이강인이 싸가지 존나 없네 어떻게 그 대들 수가 있지 9년 선배한테 어 이강인에 대해 좋게 얘기가 안 나가 싸가지 너무 없는 것 같아 어 음 음 특협이 너무나도 원하는 반응대로 지금 해주고 있다고 어그로가 안 끌릴 사안이어야지 어그로가 안 끌리지 어 어그로를 줄 만한 짓을 대표팀이 했으니까 또 당연히 어그로가 끌리는 거 아니겠어? 거짓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날조가 섞였거나 그랬으면은 이강인도 SNS로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 어 지금 인터넷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이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그로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지 각자 입지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손흥민이 가갖고 뭐 어그로는 뺨 때리고 그랬으면은 욱해갖고 순간 어 밀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 근데 멱살 잡는 거는 잡을 수 있다고 봐 나는 말 안 들으면 멱살 잡아야지 다음날 바로 경기인데 말 안 듣고 그냥 쳐다도 안 보면서 아 이 땡 이거 막 끝나고 갈게요 야 얼마나 싸가지 없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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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조인트 까는 것도 아니고 어 조인트 까는 것도 아니고 까프키기 왜 나 어 조인트 깐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뒤통수 한대 후려갈긴 것도 아니고 어? 멱살은 잡을 수 있어 근데 멱살 잡히고 나니까 이제 나를 따르고 뭔가 내 옆에 있는 그 나랑 좀 잘 통하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손흥민이 딱 몇살 잡으면은 아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애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 따위 때는 그럴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인 건데 그러지 말았어야지 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뭔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손흥민 편만 든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에 내가 이제 축구 저 8강 때였나? 8강 때도 내가 그때 얘기했었어 손흥민 저렇게 조교성한테 짜증 냈으면 안 됐다고 하면서 어 그러면서 오히려 막 손흥민 주장이라면은 저런 모습 이제 그만 보여주라고 짜증 졸라내는 모습 진짜 개꿀보기 싫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나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만 보고 뭔가 그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대가리 깨져도 손흥민 뭐 이런 그게 아니야 극성 팬 같은 게 아니라 잘못됐잖아 생 상황이 아무리 그랬어도 그리고 주장인데 아 이거 손흥민 자기도 멱살 잡혔으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 전에 말을 그렇게 아 이거 막 끝나고 갈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태도를 했으니까 손흥민 뭐 이 새끼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장 잡은 멱살 잡은 거지 손흥민이 그래도 해외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났지 어 만약에 그냥 좀 선후배 이 그게 되게 컸던 2002년 그때 그 당시 대표팀이나 좀 빡센 그 대표팀들 그런 주장이었으면은 어 바로 쌍용 나오지 야 이 씹 하면서 어 그러니까 꼭 이천수뿐만 아니라 김남일이 됐건 누가 됐건 그 딱 박지성 윗세대들 정도였으면은 어 아 이것만 끝내면 갈게요 뭐 이 씨발 새끼 이강이 야 이 개새끼야 바로 한마디 갈겼겠지 어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 근데 이거를 뭔가 MZ랑 묶을 필요는 없다 난 솔직히 뭐 MZ 애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최악의 세대 뭐 이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묶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 뭐 이강인이 싸가지 없었던 거지 MZ가 문제가 아니지 MZ 중에서도 되게 성실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저 겸손하고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 어 그 안에서 이제 세대별 어떤 갈라치기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컸어 지금 축구 관련해가지고 워낙 관심사가 그쪽으로 다들 쏠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랑 대화가 좀 통하려면은 축구를 좀 봐야겠다 근데 또 축구 보다 보니까 어 어라 재밌네 졸라 재밌는데 어 클린스만식 축구가 개재밌네 사람 진짜 어 아 안돼 안돼 뭔가 패배주의에 완전 휩싸여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는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 재밌네 어 이거 통쾌하네 개꿀재밌네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뭔가 좀 어 여유있게 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때 그리고 그런 얘기들 했을 때도 나 이강인 엄청 빨아지꼈잖아 어 어 근데 그렇게 뭔가 좀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그 뭔가 실내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강인 자체를 어쩜 그렇게 패스도 잘하고 보는 시야도 넓고 마치 진짜 이니에스타 마냥 저 선수들 미드필드에서 앞으로 그냥 찔러줄 때도 그런 각을 보고 각을 만들고 어 발 앞에다 딱 떨궈주고 이뻐 죽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강인에 대해서 그렇게 빨아지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듣고 SNS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냥 사실 인정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받아 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손흥민도 그냥 그리고 대표팀 끝나고 나서 손흥민 토트넘 가가지고 기가 막힌 땅볼 도움 했잖아 어시 줬잖아 어 그래가지고 토트넘 가자마자 바로 그냥 기량 회복하고 그런 모습 나왔잖아 그냥 대표팀 나가버려 그게 맞아 어 손흥민이 알고보니까 엄청 알고보니 뭐였다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알고보니 어 그래 대인배였어 손흥민이 알고보니까 선녀였어 진짜 어 하 그냥 대표팀 저 하지 말고 왜냐면 김민재랑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김민재는 96 라인인가 96 뭐 뭐 그런 거 있었다며 그 96 그 96 인가 뭐 96 라인즈 인가 뭐 그런 거 있었다며 뭐 그런 거 있었다며 어 손흥민이 카리스마가 없나 그냥 솔직히 주장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걔네들도 다 한가닥씩 하고 또 다른 해외 나가가지고 국위선양하는 애들이고 하니까 존중해줬으면 존중해줬지 걔네들 막 뭉개고 걔네들 막 시기하고 그러겠어 그냥 누가 봐도 지금 현재까지는 폼 자체가 그냥 지금 대한민국 축구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차범근 급인데 어 넘었어요 차범근 넘은 건데 그 정도면은 솔직한 말로 손흥민 스스로도 알 거 아니야 스스로 최고 존엄인걸 그래서 그 품위에 맞게끔 애들한테도 막 쓴소리 막 안하고 그럴 거 아니야 너무 손흥민을 빨아주나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진짜 동아시아계 진짜 역사적인 축구계 역사적인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지금 뛰고 현역으로 뛰고 있어서 그러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시간 지나면은 마치 박지성 마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뭔가 좀 추앙받을 수밖에 없다고 손흥민의 입지 자체가 어 아 자 이강인 너무 실망하다 실망이다 너무 실망이야 음 책임지는 건 결국 이제 어른들이 책임져야지 이강인도 스스로 한 잘못에 대한 책임지고 그 선수 관리 못한 감독 책임지고 그 감독을 그런 감독을 그 자리에 앉힌 정문규도 책임을 지고 그래야지 아 너무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때도 내가 저 요로단전 했을때도 뭔가 아 너무 좋았는데 진짜 팍 식어버리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진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팍 식어버렸다고 대박 이제 뭐 이강인 욕하고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스스로 깨닫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그래야지 대표팀 내부에 아무튼 손흥민 살짝 존중 안해주는 기류가 좀 흐르나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모르겠어 손흥민 밑으로 그냥 다 뭔가 비호감이다 어 손흥민만 응원하게 되네 이제는 어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음 욕을 좀 많이 하네요 저도 오늘 좀 아 근데 열받 좀 열받는 것 같아 차분하게 좀 아쉽다 뭔가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나도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이강인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물론 뭐 파리 생제르망 티셔츠 같은 거 저 축구복 같은 거 내가 뭐 저 굿즈 같은 거 구매한 적은 없어도 이강인을 너무 좋아했어 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근데 여러분도 웃길려고 욕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냥 드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처음에 그 소식 접하자마자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보다가 그냥 곱씹어볼수록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 어린 놈들 저 지금 대표팀의 어린 애들 다 지금 창자 빠진 짓거리지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뭔 탁구를 쳐 뭔 도움이 돼 탁구가 탁구를 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기보단 너무 약간 너무 대가리 꽃밭 친 행동인 거 같아 어 생각을 해봐 요르단만 이기면 요르단 그동안 전적도 보고 그러면은 어 완전 만만한 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테고 요때 요것만 잘 넘어보자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진짜 아시안컵 우승하면은 자기네들한테도 어 뭔가 그런 커리어가 있고 60몇 년 만에 어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랑 잘해가지고 이기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어 아이 근데 뭔 탁구는 뭔 창자 빠진 탁구요 탁구가 어 탁구가 맞냐 다음날 축구인데 다음날 경기인데 나 아니라고 봐 나 아니라고 봐 탁구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얼탱이가 없지 야 이 새끼들 봐라 어 이런 걸로 침묵도 뭐 침묵도 뭐 침묵도 뭐 침묵도 뭐 하는 것도 어 어 아 물론 다음날 경기 전에 뭔가 어 폭풍전야 막 이런 정말 그런 기류가 흐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래도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 어린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기들끼리 탁구 치고 있었다는 얘기 어 그래가지고 지금 작전행이 해야되니까 좀 와라 어 말 전했는데 거기서 뭔가 손흥민이 개빡치게 만드는 그런 투로 존중없는 투로 주장을 대한거 어 그게 이제 멱살로 손이 가게끔 손이 멱살로 가게끔 한 행동이었지 어 주장에 대한 애초에 그냥 존중이 사라진거 같애 어 그랬으니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근데 내 이런 반응 때문에 축협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이 뭔가 단합이 되갖고 비난의 화살이 클린스만 정몽규 둘에 쏠려야 되는데 어 지금의 이제 타점을 정몽규랑 클린스만 에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다 흘려가지고 그 흘린게 기자들한테 들어가서 기자가 다시 축구협회한테 얘기했을 때 축구협회에서 예 맞아요 그런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의 화살이 축구협회에서 일로 흘러간 것 때문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 일을 가지고 뭔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대표팀은 일단 둘째 치고 계속 연속으로 계속 퍼붓는 거는 이거는 상황이 말이 안되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 소식 들으면은 야 이강이 이상한 놈이네 그거 야 이강이 진짜 개실망인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어 근데 그걸 축구협회가 노리고 한 거다 라고 할지라도 이거 어차피 이 일에 대한 어 뭐 기자회견을 하건 흐지부지 넘어가건 이 일은 이 일대로 대표팀이 좀 미움받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만 그냥 그거야 졸라 두들겨 패다가 너 잠깐 있어 어 야 너 왜 그랬어 이거지 그냥 너 좀만 있어 넌 좀 이따 맞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한 그 감정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야 축구협회에 대한 감정이 사그라드는 건 그게 바보 병신이지 말도 안되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거 아냐 어 축구 관심이 있어 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축구협회는 이례적이잖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선수들 보호도 못해주고 어 네 그랬어요 맞아요 어 이거 너무 위상이 떨어지는 행동 아니야 어 그치 둘 다 동시에 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축구협회에 놀아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어 어 어 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아 축구협회에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싸우라고 부추킨 건 아니잖아 어 어 막말 정몽규 그니까 저 어 어 강인 이강인한테 어 야 밥 먹고 애들이랑 저 축구 좀 해라 아니 뭐죠 탁구 좀 해라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탁구를 한 거는 그 어린 세대들 글마들이 잘못한 거고 어 어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빡쳐갖고 와갖고 야 니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여야 되는데 내일 경기 있잖아 어 하는데 아 이건 막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가지 없이 대해가지고 어 그 애들끼리 놀고 떠들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가가지고 이강인 멱살 잡을 정도였으면은 분위기도 그 상황에서 이제 애들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막 분위기가 좀 곱창났었겠지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는 순간부터 어 그러면서 이제 막 뛰어들고 막 와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막 아아 하지말라고 막 이렇게 뜯어말기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 야 이게 참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거는 진짜 어 내가 어떤 분야 능력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고 해도 이 철드는 거랑은 좀 다른 별개의 문제 같아 인성과 철이 들고 생각이 깊고 이렇게 사람 인간적으로 뭔가 사람이 숙성이 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도 있지만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자리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어 근데 역겹긴 하다 추격 다른 건 인정 안 하다가 저거만 빠르게 인정하는 거 연예인 소속사 같은 입장일 텐데 선수보호 차원에서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근데 오히려 잘 된 거 같아 어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이제 정 떨어져가지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명분이 명분을 주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그동안 인터뷰했던 것만 보면은 다시 또 바보같이 대표팀 할 거야 나 같으면 안 해 왜 하고 싶겠어 어 어떻게 보면 진짜 능력적으로 보면 봐도 어 애들 개무시도 안 하겠지만 어 나한테 족같이 굴어선 안 되거든 다른 애들이 그렇잖아 나한테 족같이 굴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선수로서 그 커리어로서만 봐도 잽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 안 듣지 어 존중 안 해주지 인스타 엄팔이나 하지 어 그래가지고 여론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나니까는 죄송하다고 막 문자 오고 어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진정성 있게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런 거 다 돌아보고 나면은 졸라 정떨어지는 순간이겠지 어 자국 선수 혐오할 것 같은데 뭔가 대표팀 끌고 대표팀 끌고 이제 그 아시안컷 끝나자마자 바로 터트넘 가가지고 응? 어시 야무지게 줬잖아 어 어 이제 손흥민은 이미 증명 단계가 다 끝난 월클 그 자체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동포지션에서도 솔직히 전세계 리그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나는 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로만 본다 지금 이제 현역 현역인 손흥민과 동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베스트로 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후배들이 존중.. 뭔가 나한테 존중을 넘어서서 존경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음 9년이나 차이나는 어 막내벌 애들이 탁구나 치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음날 경기 있는데 존중도 없고 어 토트넘 내에서도 그 주장으로서 뭔가 얘기하고 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 끄덕이고 다 따르잖아 걔네들도 걔네들조차도 토트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니까 하고 싶지 않지 왜 해야 돼 어 그 연장전까지 막 죽어라 뛰어다니면서 제일 많이 뛰었잖아 제일 오래 뛰고 그렇게 체력적으로 그냥 어 걸레 쥐어짜듯이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뛰었는데 애들이 그 큰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그 정도 뿐이다 안 하고 싶지 왜 이끌어 나가 하고 싶지 않아 어 어 손흥민이 보살을 넘어서서 정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거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대표팀 또 할 것 같애 월드컵 또 나갈 것 같애 마지막 월드컵 준비할 것 같애 어 다른 의미로 좀 바보 손흥민 같은 느낌이 좀 들을 정도로 어 좀 미안할 정도 어 그러니까 내가 이강인이 너무 미운거야 어 이런 상황 되니까 클린스만 입마더 깝친다 잘려도 위약금 68억 같고 그냥 해도 욕좀먹고 숨해보는거 없고 알파노 스탠스일 것 같음 아휴 뭐 16강이나 갈라나 모르겄다 솔직한 말로 손흥민도 월클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요르단전 끝나고 인터뷰 그런 식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 이제 다 내막이 흘러나왔고 어 안그래도 지칠 수 있을텐데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고 나서 어 뭔가 대표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서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누구도 서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음 생각해봐 같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축구가 같이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축구의 위상을 더 올리고 그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이런 많은 것들이 결집돼서 같이 뛰어서 경기를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나에 대한 존중이 없어 어? 하고 싶겠냐고 그러고 나서 그런 참 아니 비행기에서도 얼마나 얼탱이가 없었겠어 힘 졸라 빠지지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어? 유효슈팅 빵에다가 그냥 죽서서 괴준 느낌이 들어 버리니까 요르단 너무 쉽게 익었잖아 비행기에서도 얼마나 현타가 왔겠냐고 그러고 나서 토트넘 가가지고 축구하니까 어? 너무 행복축구네 애들이 각자 역할 다 해주고 어? 국대에서의 손흥민의 역할이었다라면은 귀엽고 공 질질 끌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떠먹여줘야되잖아 근데 그 떠먹여주는 것도 못차가지고 똥벌차고 막 어? 근데 자기 포지션 내에서 해야될 것만 너무 바쁘잖아 바쁘고 힘들고 너무 벅차 견제 존나 당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공 지켜내면서 PK까지 만들어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4강까지 왔는데 에? 토트넘 가면 너무 행복축구지 자기 포지션에서 해야될 것들만 해주면은 다른 애들 다 알아서 해주고 말 잘 듣고 자국 선수들도 아닌 다른 타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축구선수 개인으로서 커리어를 위해서 다들 온애들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손흥민 기분은 좀 욕을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좀 X같죠? 손흥민 기분이 너무 X같을 것 같아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후배가 손흥민 그렇게 대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 절대 무시당할 업적이 아닌데 전형적인 2차 가해하는 그런 논리겠지 뭐 손흥민이 김민지한테도 그러고 이강인한테도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했던 거는 손흥민이 뭔가 주장으로써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했을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쟤네들도 손흥민 개무시하고 이런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딴 이유가 어딨어? 그딴 이유가 어딨냐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야 되는 성립 자체가 안 돼야 되는 일이야 어디 어 말이 안 되지 손흥민의 성격이 문제다 손흥민이 뭔가 카리스마 없이 행동해서 애들이 카리스마 있게 해야될 필요성은 뭔데 어 대표팀의 주장이 막 그렇게까지 그런 자리야? 애들 하나하나 막 챙겨야 되고 애들 하나하나 그렇게 어? 해야되는 정말 그 그 선도부도 아니고 뭐 손흥민이 항상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하자면 반장이나 어? 소대장도 아니고 그냥 분대장 정도 아니야? 분대장? 분대장 그거 군대도 아니고 어? 분대장도 아니야 반장 같은 거야 반장 어? 그치 해외 월클들은 다 손흥민 리스펙하는데 국대가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뭔가 실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뭔가 그 자리 뽀록과 뽀록으로 갔다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 손흥민은 몇 번이나 증명을 해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어? 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냥 주장으로서 떠나가지고 그냥 되게 존경스러운 선수인데 어? 선수로서만 선수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그 업적이 그냥 쳐다볼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뭐 더 얘기해서 뭐하겠어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국대 안했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그냥 또 오라 그러면 또 좋다고 헤에거리면서 또 그럴 거 아니야 개 싸가지 없는 놈들 틈에서 뒤지게 죽어라 뛰어당기고 그랬는데 싹 통거리 없는 놈의 새끼들 왜 밥 처먹고 그 탁구나 하고 처앉아갖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 네 말이라도 좀 쳐듣지 그만합시다 뭐 대색일수록 되게 이해가 안가는 지점들이 많아갖고 자꾸 욕 나오네요 네 자꾸 욕 나오니까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딱 정리하자고 정리는 MZ가 문제가 아니야 MZ가 문제가 아니고 대표팀 내에 흐르는 그런 이상한 그 음흉하고 그 뭔가 그런 그 존중도 없고 뭔가 그런 개같은 그 흐르는 그 기류를 만드는 새끼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어 그 분명히 물 흐르는 새끼가 하나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 거기도 사람 사는 다 사람이 하는 그거잖아 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곳에는 뭔가 그렇게 물 흐르는 미꾸라지 같은 새끼가 하나 있을 거야 어 그놈을 조져야 돼 어 그래서 선수 한 명 한 명 다 어 주도 면밀하게 좀 면담을 따가지고 그 물 흐르는 미꾸라지 같은 놈 그 놈만 쳐내면 될 거 같아 어 손흥민은 늘 말하던 게 태극마크를 띄고 있는 것은 자랑스럽고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부르면 오겠다고 늘 말했다 음 나는 아 근데 자꾸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근데 김민재랑 김민재 스타일이랑 손흥민 스타일이랑 보면은 존나 상극 같기네 어 김민재는 조금 솔직하고 어 그런 과한 솔직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있어 어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솔직한 게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 근데 그게 사회성이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민재랑 손흥민이랑 굉장히 좀 뭔가 성향적으로 안 맞는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었어 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체 없이 김민재를 갑자기 거기다 대입시킨다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이제 뭐 축구 대... 저 국대도 감독이 국대 감독도 이제 MBTI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어 MBTI를 알아가지고 MBTI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선수들 성격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을 짜야겠다 어 성향 안 맞는 것들이랑은 못 해먹겠지 어 MBTI 검사해야돼 ㅎㅎㅎㅎ ㅎㅎㅎㅎ MBTI 과학이다 보니까 ㅎ ㅎ ㅎ MBTI로 봐야돼 선수들도 국대 선수들도 어 ㅎ ㅎ ㅎ 제일 잘하는 선수의 MBTI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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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안 풀었나봐 그날 이제 멱살 잡고 손가락 부러진 날 그날 안 풀린 거야 어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근데 그날 푸는 건 솔직히 솔직히 솔직한 말로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그 원인 제공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강인이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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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 일은 이 일이고 사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또 대표팀으로서 뛰어야 되니까 당장은 안 풀려도 좀 그래도 묻어두고 내일 경기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해봅시다 뭔가 또 이렇게 때 해야 또 아 그래도 풀맛이 나고 그럴 텐데 그냥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 희망사항 에휴 젠장아 짜게 식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버리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뭉쳐갖고 역대급 황금세대라고 했는데 어 아 그러는 정말 요르단한테 그렇게 그치 그럴리가 없지 에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족같은 거야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않아? 그 일 없었으면 더 잘했을게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난 솔직히 들어 담배 한 대 피읍시다 네 축구 이야기로 1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1시간 떠들었어요 1시간 녹화 끊을게요 예 음